김정은 위원장, 국회에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먼저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한반도 비핵평화의 긴 여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도 밥값 좀 합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회회담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꼭두각시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 오지 마라, 국회. 그렇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보수 일각에서는 실패한 체인벌린 사례를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을 함부로 얘기하고 또 평화협정 운운하고 그러는데 평화협정의 최악으로 간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의 체인벌린이 맺은 평화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지 마라, 북한.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라. 저는 이게 새 시대의 보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체인벌린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한 레이건을 봐야 됩니다. 레이건은 믿어줘라. 하지만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3번 만났습니다. 북중 정상도 3번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또 두 번째 2차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폼페이가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역사는 누가 더 그 변화에 기여했는가를 두고 평가를 하지. 누가 더 그 변화를 가로막았는지를 두고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이런 거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리 답변 들어보니까 친북 좌파정부 아니네요. 제가 노동신문, 조선중앙TV는 자유롭게 보게 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시네요. 늘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